오늘 저희 전체적인 행사의 키워드 뭡니까? 목숨건 놈놈놈들의 대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셋 중에 과연 누가 가장 강렬한지 지독한 놈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자, 그 첫 번째 라운드 바로 놈놈놈들의 펀치 대결입니다 방금 전에 김성규 씨가 손 끝으로도 연기를 했다 그랬죠 이 손으로 나오는 이 힘, 이 파워가 온몸을 지배할 수 있죠 과연 극 중에서 저는 경험이 많으시죠 마동석 씨가 중부권 최대 조직의 보수입니다 그리고 김무엘 씨 강력반의 미친계 김성규 씨 무자비한 연쇄 살인마입니다 과연 누가 가장 강렬한 힘을 가졌는지 한 분 한 분씩 손가락으로 그 힘을 아, 자, 지금 뭐 그를 저기 마동석 씨 위트웨이트 합니다 이분들도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자,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김성규 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김성규 씨 자, 김성규 씨 아, 이게 이동하는 거 보셨나요? 아, 실망입니다 621입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주자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니까 손가락보다 도구를 쓰시더라고요 621 네, 맞아요 처음이라서 자, 김무엘 씨 자, 김무엘 씨 하시기 전에 우승자에게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아, 정말요? 네 네 자 셌어, 셌어 셌어 859 859입니다 근데 김성규 씨 아까 제가 보니까 잡아드리질 못해서 이게 튕겼잖아요 한 번 더 하시겠어요? 마동석 씨 가기 전에 네,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, 859입니다 김성규 씨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710입니다 710 이 아까 걸로 하셔도 지금 걸로 하셔도 똑같은 결과예요 자 마동석 씨 나왔습니다 이게 뭐라고 또 깜짝이야 이거 테이블까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자, 마동석 씨 이렇게 낮죠? 중부지역 최대 조직에 부었습니다 자, 마동석 씨 자 자 자 자 잡습니다 고기를 하시면 사진을 못 찍으니까 고기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좋아요 지금 다 잡습니다 저희가 자 자 저랑 얼마 차이 안 됐어요 다시 한 번 하시겠어요? 다시 한 번 하시겠어요? 자, 여러분 없었던 일로 다시 한 번 자 조직에 부었습니다 자 기계를 이렇게 살짝 돌릴까요? 아, 반대쪽으로요? 아, 저희가 근데 돌릴게요 끝나고 예, 이렇게 하고 아, 좋아요 아, 자 자, 여기서 우승자 나옵니다 과연 861보다 더 나오게 될지 이거죠? 예, 이렇게죠 자, 김무엘씨 아, 이게 뭐라고 아, 이게 뭐라고 이렇게 자, 김무엘씨 자 아, 이거 너무 긴장되는데 너무 긴장이 되나 봐요 우리 자 제가 승부욕이 좀 있어가지고 자, 김무엘씨 예 이게 그렇게 사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자 847 마동석씨 축하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게 뭐라고 이렇게 예, 중부지역 최빌보스 마동석씨에게 선물 드립니다 우승자에게는 ㅇㅇㅈ 목걸이가 수여되는데요 ㅇㅇㅈ 목걸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? 마동석씨 뭐죠? 악인전이기도 하고요 어 그쵸, 악인전이기도 하고요 요즘 인정한다라는 어, 인정 목걸이입니다 아, 예예 너의 힘 어 인정 아, 감사합니다 자, 지금부터 포트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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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